먹은 거 사러 가자 핫밥 이거 핫밥아 핫밥 점수 크다 야 이거 봐 워어따 엄청 크다 저건 너무 너무 크니까 이거 하나 먹어 야 니네 봐 불닭볶음밥 여깄네 네 야 이거 엄청 매워 냄새가 막 매웠네 장난 아닌데? 진짜 띡다 와 근데 엄청 오메 매웠네 이거 봐 이제 나 이거 먹는다 아 아 와 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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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졸라 매워 아 땀 한가득 나 이제 아 아 아 야 이런 방송도 해보고 저런 방송도 해보는 거야 뭐 맨날 아 매워 뭐 맨날 흉가방송만 하라는 법 없잖아 어 우리 여기서 한번 그렇게 잘 오는 거야 어 왜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예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